짜자잔! 오늘은 공룡 얼굴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첫번째 공룡 얼굴이에요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얼굴 이 얼굴을 트럭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티라노사우루스 트럭이 완성됐어요 티라노사우루스 트럭 뒤에 뭐가 잔뜩 실려있는데요 벨라키랍도르 얼굴 그리고 딜로포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다양한 공룡 얼굴들이 가득가득해요 박찌기왕 파키케팔로사우루스도 있네요 부릉부릉 멋진 티라노사우루스 트럭이었어요 두번째 공룡 얼굴은 트리케라톱스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개의 얼굴뼈가 있죠 우와 내가 좋아하는 폴 어? 뭐예요? 여기 쌀기 왜 약 올리는 거예요?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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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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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트리케라톱스는 조식 공룡이에요 풀을 엄청 좋아하죠 이번에는 티라노사우루스 초록 얼굴이에요 어? 입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 입속에 또 다른 티라노사우루스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 티라노사우루스 입속에 또 티라노사우루스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뭐가 있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 입속에 또 다른 티라노사우루스 정말 많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들어가 있네요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였어요 어? 이 공룡은 얼굴이 없어요 얼굴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요 음 어떤 얼굴이 좋을까? 이건 어때요? 아니에요 보라키오사우루스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때요? 어? 이것도 아니에요 멋진 상어 얼굴은 어떨까요? 이상한데요? 상어가 아니에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파라사우루스 머리에 기다란 관이 연결되어 있는 파라사우루스예요 어흥 호랑이도 있네요 공룡 얼굴뿐 아니라 동물 얼굴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호랑이 얼굴에 뿌리 두 개 있는 파르노타우루스 귀여운 뿌리 두 개나 있어요 파르노타우루스 어? 이 공룡도 얼굴이 없어요 이 수많은 얼굴 중에 하나를 찾아줘야겠네요 어때요? 색깔이 전혀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보세요 사이즈가 아주 딱이에요 보라키오사우루스 이거는 내 얼굴이에요 제 얼굴을 돌려주세요 어? 이 갈색 공룡도 얼굴이 없는데요? 이 얼굴이 네 얼굴이야 맞아요 맞아 제 얼굴이에요 알았어 자 그럼 이렇게 꽂아줘볼게 봐봐요 색깔이 완벽하잖아요 그렇네 정말 완벽해 그렇다면 이 주황색 공룡의 얼굴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프리케라톱스? 음... 아니에요 이 얼굴이 맞을 것 같네요 색깔이 주황색 몸뚱과 얼굴 색깔이 똑같아요 완벽한 브라키오사우루스예요 여기 레고 몸통이 있어요 얼굴과 꼬리가 없는데요 음... 역시나 얼른 찾아줘 볼까요? 어때요? 아니에요 색깔이 안 맞네요 그럼 이 얼굴은 어떨까요? 저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니에요 어? 그래? 음... 그러면 이 얼굴은 어떨까? 아니에요 어? 이 얼굴이 색깔이 딱 맞네 맞아요 맞아 이 얼굴이 제 얼굴이에요 어? 그럼 꼬리도 내가 찾아줘 볼게 이건 어때? 뒤따란 브라키오사우루스 얼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좋을까? 이건 어때? 얼굴이 두 개 멋지지 않아? 싫어요 제 꼬리를 돌려주세요 알았어 음... 음... 여기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준비해왔어 자 여기 너의 꼬리 우와 완벽해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완벽 완벽 여기 엄청 커다란 티라노사우루스 얼굴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이빨 강력한 턱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어?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룡들이 잔뜩 들어가 있네요 앙킬로사우루스 꼬리에 뼈뭉치가 달려있어요 휙휙휙 휙 검치 호랑이 아트로시렙터 피로렙토르예요 페리케라톱스 스티라코사우루스 인도미누스 파라사우룰루프스도 있네요 날개가 커다란 푸테라노돈 마지막으로 벨라키랍토르 아기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 커다란 공룡 얼굴 뼈예요 얼굴에 뿌리 기계 카르노파우루스네요 이 공룡은 어떤 공룡일까요?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아! 으으으으으으으 내 손을 물었어요 으흐흐으읭 이 공룡은 무시무시한 손톱을 가진 공룡이에요 어떤 공룡인지 눈치챘나요? 바로 페리지노 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얼굴이에요 이 얼굴 속에도 뭐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요 징그러운 벌레가 잔뜩 들어가 있네요 바퀴벌레까지 멧뚜기예요 그리고 개구리 징그러운 뱀 이건 누구의 알이죠? 두꺼비도 있어요 악어 거미까지 안킬로사우루스 머리에 엄청 많은 게 들어가 있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강력한 이빨이에요 티라나우사우루스 이빨만큼 단단한데요 자 온도를 재볼까요? 보세요 40도예요 엄청 아픈 것 같은데 주사를 한 대 더 너무 아파 재미난 이빨 모양이에요 이렇게 오늘 다양한 공룡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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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